어? 맞나 본데? 어, 왔네, 왔네. 왔네, 왔네. 좀만 이따 오지. 이거 삼촌 되니까 잡을 수 없는데. 입고 왔어, 도복? 모르겠어. 아, 엄청 신경 쓰고 왔을 것 같아. 나는 승미가 쥬지스 도복을 입고 온다, 형. 아, 이게 아니야. 난 메달을 한 표. 아, 과연? 뭔데? arter자 어어어 어어 아, 매달의 없네요, 다행히. 역시나 producing 주지수인 역시! 주지수, 나에게 물은 주지 말라. 오직 나는 주지수만이. 진짜 얘기 안 한 거예요? 되게 했어. 진짜 이상했는데 저렇게 꿨어요? 승지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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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자고. 진짜 멋있어, 주지수, 주지수. 설마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오겠지? 보통 사람이라면 옷 하나 입고 단종이 오겠지. 티 내는 것도 좋아하니까. 형 저 운동하고 왔어요, 이렇게 좋아하니까. 너 바로 온 거야, 운동하고? 여기서 씻게? 어, 여기서 씻어야지. 이야, 진짜 형들 손 안이 있네. 그러니까. 그냥 역시나 100%, 100% 입고 올 줄 알았거든요. 진짜로? 본인이 지금 무언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형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죠. 이야, 멋있네. 땀 많이 흘려서. 아, 또 형들이 띄워주네. 아, 멋있다. 아, 멋있다. 아, 멋있다. 운동 열심히 하는구나. 아, 멋있다. 아, 멋있다. 아, 멋있다. 승민 씨도 씻을 줄 알았어요. 역대 제일 많이 봤네요.